버클리스타일 재즈 피아노 교본에 보면은 메이저 스케일 연습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스케일이 한 옥타브 정도 나와있는데 이걸 연습하시려면 이렇게 메트로놈을 80에서 한 160까지 연습을 하셔야 돼요 80에서 어떻게 연습하시냐면요 일단 5놈표로 연습을 하세요 80에 맞춰서 5놈표로 연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 4분음표죠 4분음표로 연습하신 다음에 8분음표 그 다음에 3연음 그 다음에 16분음표 이렇게 연습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4놈 취 Rap 4놈취 제기 1 2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